오리지를 삿보러 와있어 삿보러 와있어 삿보러 있습니다 여보세요? 대표님! 뭐가 맛있는지 뭐가 유명한지 아예 몰라요 저희 추천 좀 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맛집이요 맛집 맛집은 저 없이 가시면 안 돼요 저 없을 때 가셔도 돼요 우유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되게 유명하고 이라시아이마세 일단 제가 준비한 게 코스율이에요 스타트가 너무 좋은데 진짜 삿보러의 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